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챗바입니다. 햇살 좋은 오후, 좁은 골목길을 걸었는데요. 어릴 적 낮은 담벼락 너머로 보이던 옆집의 모습처럼 정겨움에 너무 기분이 좋았답니다. 추억이 또 다른 행복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꾸며 잘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아주 가난한 집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자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구해다 드렸지요.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돼지고기를 사다 드렸고 비싼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소고기를 구해왔습니다. 마음 착한 아들은 낮에는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밤에는 집신을 열심히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지요. 아들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다 드렸습니다. 이를 아는 이웃 사람들은 말했어요. 아휴 젊은 아들이 다 늙은 어미 때문에 고생하는구먼.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건 아들은 어머니를 지극한 정성으로 모셨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날갓 너무 많아서인지 자주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사흘이 멀다 하고 자리에 누워 거동을 하지 못했지요. 제가 잘 모시지 못해 어머니께서 이렇게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처럼 착한 아이가 어디 있다고. 다 내가 박복한 탓이란다. 에휴 널 위해서라도 빨리 내가 저 세상으로 가야 할 텐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의 밭을 갈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허겁지겁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이보게 이웃 사람은 다급하게 아들을 불렀어요. 무슨 일이길래 숨이 넘어갈 것처럼 부르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자네 모친께서 지금 막 운명할 참이네. 아들은 화들짝 놀라 들고 있던 괭이를 내던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머니 목숨을 살릴게요. 아들은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급히 달려간 집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원이 방 안에서 어머니를 진찰하고 있었지요. 비껴요. 비껴. 아들은 집신도 채 벗지 않고 방 안으로 달려들어가 어머니의 안색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있었지요. 의원님, 어머님은 어떠십니까? 아들이 묻자 의원은 말없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가망이 없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들은 의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가망이 없다니요. 어머님을 살려낼 길이 없다는 겁니까?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네. 연세가 너무 드셔서. 의원은 말꾸리를 흐리며 방을 나갔어요. 크게 실망한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끼다가 갑자기 결심을 한 듯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새끼 손가락에 입을 가져가 힘껏 깨무는 것이었어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말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여 웅성거렸습니다. 아들의 손가락에서는 피가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어머니의 입각 가까이에 가져다 대었어요. 피가 어머니 입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의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다시 살아난 어머니를 품 안에 안고 간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를 지켜본 의원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굳은 의지로 다시 살아났지만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자리에 누워있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어요. 병석에 누워만 지내던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예희야 나도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어머니 그 무슨 나약한 말씀이세요 힘을 내세요 의원을 불러드릴까요 괜찮다 내 병은 내가 잘한다 마지막으로 소원이 하나 있구나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잉어를 먹고 싶구나 잉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꼭 구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마당으로 나왔지만 한숨만 나왔습니다 한겨울에 어디 가서 잉어를 구해와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아들은 힘을 내어 장에 나가보았어요 아저씨 잉어를 살 수 있을까요 아니 한겨울에 왜 잉어를 자꾸 그러나 자네 미쳤나 온 장안을 뒤졌지만 한겨울에 잉어가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단념하지 않았지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어디 가면 잉어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낙하기도 하지 이 엄동설 안에 어떻게 잉어를 구한단 말인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야 어허 오르면 아무 소리 말게 저게 다 늙은 어미가 갑자기 잉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생긴 일이네 저 사람은 둘도 없는 효자라네 아 그래 효자도 좋지만 늙은 어미가 망경이 나도 단단히 났지 난데없이 잉어를 찾고 난리야 사람들은 이렇게 수근거렸지만 아들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잉어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아무리 수소문해도 잉어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낙망한 아들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잉어 두 마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잉어를 보고 정신이 번쩍 난 아들은 무작정 그 사람 뒤를 쫓아갔습니다 거기 잉어를 들고 가시는 분 잠깐만요 잉어를 들고 있던 사람이 멈춰 섰어요 왜 그러시오 난 바쁜 몸이라오 아들은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심한 병에 걸려 잉어를 꼭 구해드려야 합니다 제발 한 마리만 좀 주십시오 허허 이런 염치 없는 사람을 봤나 이게 어떻게 구한 잉어라고 자네에게 주겠나 게다가 이 잉어는 잉어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기 위해 이 구울 원님이 특별히 지시를 내려서 구해온 거라네 나도 이 잉어를 구하려고 전국 방방 곳곳에 다 돌아다녔어 그래도 한 마리만 저한테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임금님 상에 올릴 진상품이라 하지 않았나 그걸 달라고 떼를 쓰다니 자네 역적이 되고 싶나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썩 물러가게 임금님께 올릴 진상품이라고 하니 아들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잉어를 들고 있던 사람은 냉큼 원님이 있는 동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뒷마당에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빌었습니다 잉어 한 마림만 내려주십시오 잉어 한 마림만 내려주십시오 아들은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며칠을 그렇게 빌었습니다 며칠을 빌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졌어요 아들은 세찬 빗줄기를 그대로 맞으면서 계속 빌었습니다 한겨울이라 축축하게 젖은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그래도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잉어 한 마림만 내려주십시오 그때 난데없이 하늘에서 잉어 한 마리가 정화수 그릇으로 툭 하고 떨어졌어요 믿기지 않은 아들은 다시 한 번 하늘에서 떨어진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분명 잉어였어요 아들은 곧바로 잉어를 솥에 넣고 푹 고아서 어머니에게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한편 같은 시간 동원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부엌에 있던 잉어 한 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임금님께 바치려고 구한 잉어가 없어졌으니 원님은 이만저만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원님은 병조를 풀어 골 구석구석을 샅샅이 수색하라고 명령했어요 포졸들은 잉어 도둑을 잡으러 다녔고 고울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지요 잉어를 동원에 가져왔던 사람이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병든 노무에게 먹인다고 잉어를 달라고 떼쓰던 아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포졸들을 아들과 그 노무가 사는 집으로 보냈지요 인오 내가 잉어를 훔쳐갔지 아닙니다 제가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밥상 위에 있는 저 잉어가신은 다 어디서 난 것이냐 기도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잉어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절대로 잉어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잉어를 훔치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포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안되겠다 이놈을 당장 끌고 가자 이놈 어서 관하로 가자 바른대로 이실짓고 할 때까지 곤장을 때려야겠다 포졸들은 아들을 동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원님이 나와 포송줄에 묶여있는 아들에게 물었지요 내가 인근께 바치려는 잉어를 담낸 적이 있느냐 네 그런 적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깊은 병을 앓고 계시는데 잉어가 먹고 싶다 하셔서 마침 잉어를 들고 동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만나 한 마림만 달라고 했다가 면방만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뒷마당에 정화수를 떠다 놓고 잉어 한 마림만 내려주십사 하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저는 하늘에 기도를 한 제밖에 없습니다 정녕 그 말이 사실이냐 네 소인이 니 앞이라고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한 채 거짓도 없습니다 음 소성이 지극한 아들이로구나 하늘이 감동하여 잉어를 비에 태워 내 집에 떨어지게 했나 보구나 하지만 잉어는 인근께 올리는 진상품이었으니 큰 죄를 지은 셈이다 진상품을 잘못 관리한 죄로 어쩌면 나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 아이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들은 동원 마당에 넙죽 엎드려 잘못을 빌었습니다 여봐라 어서 저 사람을 불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저자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내가 인근께 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들은 다행히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고을 원님은 임금님에게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한양으로 급히 올라갔어요 잘못하다가는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일이었지요 고을 원님은 임금에게 잉어에 관한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원님에게 사정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하늘이 도운 아들의 효심에 크게 감동하였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벼슬을 내리고 효성을 기리는 비석까지 태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풀어주고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고을 원님에게도 상금을 주었지요 그 후 아들의 효정을 기리는 비석은 고을의 명물이 되어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은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가뭄이 될 때 이 비석을 눕히면 비가 오고 다시 세워놓으면 비가 뚝 그쳤다고 합니다 공자님 말씀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룽왕 서당에서 혼장이 학동들에게 공자님 말씀 열심히 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아이들은 동태 눈을 끈뻑이며 두 눈 가득 매달린 잠을 쫓느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잠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멍하니 입으로만 글을 읽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에 아예 잠에 항복을 하고 대놓고 자고 대놓고 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코를 골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어요 보다 못한 흔장이 이제 자지 않습니다 졸던 아이는 회초리 덕분에 벌떡 일어나며 훈장에게 말했어요 훈장도 온몸이 나른해 좀 쉬려고 책 읽기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오늘 배운 데를 읽어보라고 시켰어요 아이들이 큰 소리로 글을 읽는 동안 훈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잠시 쉬었습니다 창밖에서 쇠고기 장조림같이 맛있는 바람이 솔솔 불어왔어요 솔바람은 훈장 눈에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학동들이 책 읽는 소리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점점 가물가물해졌지요 어느 순간 들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졸다가 혼줄이 난 아이는 글을 한참 읽다가 고개를 들어 훈장을 슬쩍 살폈습니다 훈장은 밀가루 풀쓰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꾸벅이고 있었어요 때는 이때다 훈장에게 혼이 났던 아이는 싱긋 웃고 나서 훈장을 불렀습니다 훈장님 훈장님 아이가 부르자 훈장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지요 그리고 언제 졸았냐는 듯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훈장님도 조시네요 어젯밤에 뭘 하셨나 보죠? 뭐라고 이놈아 내가 졸았다고 훈장은 애써 졸음을 감추며 대물었습니다 네 우리가 책을 읽고 있을 때 훈장님께서 분명 졸고 계셨잖아요 혼이 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하자 아이들은 서당이 떠나가라 한바탕 웃었습니다 훈장은 멋져가 하며 말했지요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 말하자 난 졸 것이 아니라 공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감은 것이니라 공자님을 만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너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눈을 감았던 거란 말이다 알았냐 훈장의 말은 꽤 그럴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란 걸 알 수 있었지요 아주 근사한 변명이었습니다 좋아 훈장님이 거짓말을 하셨겠다 공자님이 언제 돌아가셨는데 공자님을 만나셨다는 거야? 훈장님이 거짓말하시니 나도 거짓말을 해야지 혼이 난 아이는 훈장이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하자 일부러 쿠벅쿠벅 조는 척 했습니다 그러자 훈장은 또 아이를 불러 고지졌지요 너 이놈 또 졸고 있구나 혼이 났던 아이는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졸지 않았습니다 허허 이놈 봐라 아직도 정신을 자리지 못한 것이냐 훈장은 회초리를 들어 올리며 곧 때릴 것처럼 말했지요 훈장님 저는 졸고 있던 게 아닙니다 저도 공자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존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훈장이 둘러대었던 변명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 공자님을 만났더냐 훈장은 멋쩍은 듯 눈을 껌뻑이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지요 훈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대물었습니다 그래 공자님께서 뭐라 하시더냐 아이는 잠시 뜸을 드리더니 대답했지요 제가 공자님께 물었지요 뭘 물었단 말이냐 아이는 조금 더 뜸을 드렸습니다 훈장은 궁금해 재차 물었지요 어서 답해보거라 뭐라 물었느냐 아까 우리 훈장님이 공자님을 만나셨다는데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뭐라 하시더냐 아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글쎄 공자님은 훈장님을 만난 일이 없다고 하시던데요 그러자 아이들이 또 한바탕 웃기 시작했어요 훈장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지요 졸다가 혼이 난 아이의 꾀덕에 서당 안에서는 더위를 잇는 웃음소리가 페렝꽃처럼 피어났답니다 부잣집 며느리감 시험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은 많았지만 자식 복이 없어 슬아의 아들 하나밖에 없었지요 그는 금이야 오기야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해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들자 부자는 좋은 며느리감을 골라 장가를 보내 궁리를 했어요 살림 솜씨가 알뜰해 집안을 일으킬 수가 있고 어른을 공경하고 잘 모시는 좋은 며느리를 드리고 싶었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부자는 좋은 방법을 떠올리고는 서둘러 바깥체를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이 왜 저러나 좋은 며느리감을 찾는다더니 왠 집을 짓는 부자를 보고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자는 집을 다 짓고는 대문의 며느리 시험집이라는 팻말을 떡 붙였지요 부자는 가문이 높든 낮든 또 집안에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며느리 시험집에서 한 달에 살고 나온 처녀를 며느리로 맡기로 했어요 그것이 며느리를 고르는 시험이었습니다 아이고 그것참 별꼴이 반쪽이로군 이 팻말을 본 사람들은 너도나도 보리밥 먹고 방귀끼듯 피식 웃었어요 며느리 시험집에는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이 쌀 반말과 작국 한 말뿐이었습니다 또 반찬이라고는 시어 꼬부라진 김치 한 사발과 간장 한 종지가 다였지요 밥을 아무리 적게 먹는 사람이라도 보름 밖에는 먹고 살지 못할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며느리감 혼자 먹는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감과 함께 지내며 도와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알량한 식량으로 그 할머니와 함께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부잣집이 뭐 이래? 아휴 한 달 동안 바짝 마르긴 하겠군 이러다가 굶어 죽어 처녀 귀신 되겠다 부잣집 며느리를 해볼까 하고 왔던 처녀들은 대개 하룻밤도 못 넘기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든 참고 버텨보려는 처녀도 있었어요 까지껏 한 달만 눈치끈 감고 참으면 부잣집 며느리가 되는데 한번 살아보지 뭐 곰은 석 달 열흘 동안 마늘만 먹고 담근 색시가 되었는데 사람인 내가 한 달을 못 참으려고?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참겠다 하지만 이렇게 다짐했던 처녀들도 쿠키리쿠의 과자 부스러기처럼 조금밖에 못 먹다 보니 배꼽 시계가 시도때도 없이 울렸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이 누렇게 뜨거나 팅팅 부어서 나온 처녀들도 있었고 극기야 실신한 처녀까지 나왔지요 어떤 처녀는 아주 영리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쌀 반말과 작곡 한 말을 한 달에 날수로 삼십 등분한 뒤 아침 점심 저 으로 다시 나누어 점심 저녁으로 다시 나누어 총 90 등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먹을 식량을 끼니수로 나누어서 매 끼니 똑같은 양을 먹겠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먹던 처녀도 그만 사흘을 못 넘기고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꽁무늬를 빼며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할아버지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가는 게 아닌가 며느리 시험집에서 보름을 넘기는 처녀가 나오지 않자 아들은 안달이 났지요 장가는 빨리 가야겠는데 오는 처녀마다 배가 고프다며 뺑소니를 치니 말입니다 아들은 생각다 못해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며느리 시험집에 양식을 더 주거나 아니면 날짜를 한 보름으로 줄여주세요 뭐라고 이놈아 모든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알았느냐 아들의 간청한 청은 아버지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잔소리 말고 기다려라 조금만 참으면 자만 색시감이 나타날 거야 너는 가서 내일이나 해라 며느리 시험집에 관한 소문은 마을을 넘어 먼 곳에 있는 다른 마을까지 바람처럼 빠르게 버졌습니다 며느리를 찾는 부자가 지독한 구두새라는 소문까지 덩달아 나는 통에 처녀들은 며느리 시험집으로 올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며느리 시험집에는 처녀들 발걸음이 뚝 끊겼어요 처녀들이 오지 안자 아들 마음은 부글부글 끌어올랐습니다 아들도 아들이지만 부자도 여간 걱정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며느리 후보가 며느리 시험집에 나타났습니다 이 처녀는 부자가 사는 마을에서 산 고개를 둘이나 넘어야 하는 곳에 아주 가난한 집안 처녀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며느리 감이다 보니 며느리 시험집을 지키는 할머니는 몹시 반가웠습니다 할머니는 처녀가 묵을 빵을 깨끗하게 지웠어요 할머님 이 방은 제가 있을 방이니 제가 치우겠습니다 할머님은 할머님 하실 일을 하십시오 며느리 시험집에 오는 처녀들은 할머니를 종으로 여기고는 툭툭 말을 끊어 반말을 하며 얕잡아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몸종 부리듯이 부려먹기 일쑤였지요 그런데 이번에 온 며느리 후보는 할머니께 공손할 뿐 아니라 할머니가 하는 일을 나서서 도왔습니다 이제껏 다른 처녀들은 집안 청소는 나몰라라 하고 양식 가지고만 시름을 했지요 그러니 집안이 어지럽고 지저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며느리 후보는 오자마자 집 청소부터 깨끗이 했어요 집안이 깨끗해지자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 처녀도 조금 있으면 배고프다고 집을 나갈 텐데 저런 처녀가 오래 있어 주었으면 할머니는 이번에 들어온 며느리 후보가 은근히 마음에 들었지요 저녁 지을 시간입니다 할머니는 쌀을 씻으러 나오며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처녀는 청소를 하고 있었지요 할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처녀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에게서 쌀을 빼앗았어요 할머니는 처녀를 나무랐습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밤만은 제가 꼭 해야 합니다 처녀는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쌀그릇을 내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욕을 가지고 누가 먹어요 청소를 했더니 배가 몹시 고픈데 저는 양이 커서 조금 먹으면 못살아요 그러니 쌀을 더 가져다가 밥을 많이 해주세요 한 달 살자고 처음부터 적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는 근심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좋은 처녀가 와서 오랫도록 함께 있고 싶은데 밥 짓는 양을 보아하니 며칠 못 잊고 쫓겨나갈 게 뻔했습니다 아씨 쌀을 많이 퍼다 밥을 지으면 식량이 금방 떨어질 텐데요 쌀이 떨어지면 벌어서 먹으면 되죠 두 팔과 두 다리가 멀쩡한데요 그러니 할머니는 아무 걱정말고 밥이나 많이 지으세요 말을 마친 처녀도 부엌에 나와 할머니가 밥 짓는 것을 도왔습니다 밥 밥도 맛있게 짓고 김치와 장뿐인 재료로 반찬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음식은 맛있어지기 마련이지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처녀는 할머니에게 일렀습니다 오늘 오늘부터 할머니께서 나가서 일감을 얻어와 주세요 저는 바느질 빨래부터 음식 장만 물레질 길상까지 일 이런 일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전 명색이 며느리 후보이다 보니 밖에 나갈 일을 구하러 다니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거예요 더욱이 전 이곳 지리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 할머니께서 마을에 나가셔서 일이란 일은 가리지 마시고 모두 얻어오세요 할머니는 처녀의 말에 놀랐어요 다른 처녀들은 주어진 식량을 가지고 어떻게 먹을까 만을 공유했는데 이 처녀는 일을 해서 벌어먹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일이야 얻을 수 있지요 오늘은 일거리를 알아보고 내일부터 일감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십시오 할머니가 일감을 알아보러 나가자 처녀는 어제 못한 집안일을 했어요 할머니는 곧바로 부자에게로 가서 보고 느낀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찾던 며느리 감이 나타난 것 같은데 두고 잘 살펴보게 부자는 부자는 자기 부인에게 말해 며느리 시험집으로 보낼 일감을 내주었습니다 처녀는 할머니가 가져온 일을 열심히 했지요 할머니는 이웃집들을 다니며 일을 더 얻어왔지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처녀의 일솜씨는 마을에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치마 저고리부터 도포까지 처녀의 바느질 실력은 마을에서 으뜸이었습니다 며느리 시험집에 일감이 쌓이고 쌓였어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지경으로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처녀는 그렇게 일하고 받은 돈으로 식량을 샀어요 부엌에는 텔라무와 창거리가 가득하고 곡간에는 쌀과 곡식이 그득했습니다 집안은 유리알처럼 번들거렸지요 한 달이 되는 날 처녀는 처녀는 드디어 며느리 시험에 동가했어요 그리하여 부잣집 아들과 혼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보배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고는 기뻐서 춤을 주었어요 딸 자식을 잘 키워 보내주어 고맙다며 며느리 친정집에 곡식과 비단을 보내고 재산도 조금 떼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양반을 가르친 어린 종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산골마을에 사냥이 사자만 나와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화를 들고 튀어나갈 만큼 사냥을 좋아하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같이 밥을 먹듯 거르지 않았지요 사냥 짐승을 팔아 돈을 많이 번 그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 양반은 남에게 퍽 인색했습니다 돈 한 푼도 벌벌 떨며 쓰지 못했고 밥상 밑에 떨어진 밥을 하나도 벽에 붙여놓았다가 다시 떼어먹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끼는 것은 좋지만 도가 넘는 지독한 구두새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끔찍이 아끼는 만큼 다른 사람을 아낄 줄은 몰랐어요 이웃사람이 돈이 없어 굶어 죽든 아파서 죽든 눈길도 주지 않는 욕심쟁이였지요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 사냥하기 딱 좋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구두새 양반은 어린 종을 불렀지요 그 종은 구두새 양반이 부리는 종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고 똑똑했습니다 오늘 눈이 오니 사냥하기 꿀떡만큼 좋은 날이다 냉큼 가서 사냥갈 제비를 하거라 어린 어린 종은 활과 화살 사냥감을 담을 그물 망태기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사냥 가서 먹을 음식을 챙기려는데 구두새 양반이 종을 독촉했지요 사냥갈 준비를 하라는데 뭘 군뱅이처럼 꾸물대느냐 네 사냥 도구는 다 준비되었는데 가서 먹을 음식이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아 먹을 것을 잡으러 가는데 뭘 준비한단 말이냐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가자 구두새 양반이 보채을 통해 어린 종은 하는 수 없이 음식을 포기하고 활과 화살 그물 망태기만 가지고 사냥을 떠났습니다 구두새 양반과 어린 종은 사냥감을 찾아 눈이 소복히 쌓인 산속으로 하루종일 쏟아냈지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오늘따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먹이를 찾는 들지 새끼밖에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이산저산을 뛰어다니며 잡은 것이라곤 고작 산토끼 한 마리였지요 두 사람은 지치고 배도 고팠습니다 아 안되겠다 힘을 써서 배가 고프니 이 토끼라도 구워먹자 도무지 기운이 없어 한 발짝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구나 구두새 양반은 눈밭에 풀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어린 종에게도 반가운 말이었지요 구두새 양반이 토끼를 구워먹자는 말에 어린 종의 입과 뱃속이 먼저 들은 모양입니다 입안에는 침이 고이고 뱃속에서는 배꼽시계가 떼를 알려왔어요 꼬르르 꼬르르 토끼를 굽는다 앞다리를 쭉 뽑아 잘 구워진 토끼고기를 요리조리 뜯어 먹는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지쳐있던 어린 종은 토끼고기를 한쪽 얻어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종은 토끼다리를 물어뜯고 야금야금 씹어 삼키는 생각에 잠기며 김치국을 마셨지요 어린 종은 마른 소가지와 삭정이를 꺾어다가 열심히 불을 지펴 토끼고기를 익혔습니다 빨갛게 불꽃이 일자 지쳐있던 몸에서 은근히 기운이 솟았어요 어린 종은 꼬챙이 꿴 토끼를 불 위에서 이리저리 들척였습니다 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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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고기 굽는 소리는 그 어떤 노래소리보다도 흥을 도두었지요 들썩 들썩 어깨춤이 절로 날 정도였어요 흐흐흐 토끼고기 굽는 냄새가 풍기자 주림배가 더욱 고파졌습니다 아무리 구두새라도 앞다리 하나쯤은 주겠지 살점이 많이 붙은 뒷다리는 아니더라도 어린 종은 그야말로 기분이 날아갈 듯 했습니다 어린 종뿐 아니라 구두새 양반도 코를 벌른거리며 아직 다 익지도 않은 꼬치를 자꾸만 만지작거렸죠 토끼고기가 다 익어가자 고두새 양반은 토끼 뒷다리를 쭉 뽑아 입에 넣으려고 했어요 아직 덜 익었을 텐데요 어린 종은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인마 난 어른이야 어른은 덜 익은 고기 정도네 뱃속에서 익히는 법이지 구두새 양반은 고기를 물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참 맛있구나 구두새 양반은 어린 종에게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 없이 뒷다리 하나를 후딱 먹어치웠어요 어린 종은 이제나 저제나 고기 한 점 주려나 하고 침을 흘리며 기다릴 뿐이었지요 하지만 구두새 양반은 나머지 뒷다리마저 쑥 뽑아 입에 넣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가 고픈데다가 고기가 너무 맛이 있다 보니 어린 종에게 나눠줄 생각일랑 털끝 털끝만큼도 들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구두새 구두새 양반은 오히려 어린 종에게 한 점도 주지 않고 저 혼자 다 먹을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옳거니 요리조리 머리를 굴리던 구두새 양반은 좋은 생각이 났지요 하여간 잔머리 굴리는 데는 정말 도사 도사였어요 토끼 다리를 뜯던 구두새 양반은 문득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인 것처럼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눈이 내려 온통 하얗게 덮인 이 아름다운 산 속에서 시 한 수 짓지 않고 어찌 무식하게 고기만 먹을 수 있겠느냐 가문은 없더라도 시를 지어 봄이 어떻겠느냐 우리 시를 먼저 짓는 사람이 남아있는 고기를 다 먹기로 하자 내 생각이 어떠냐 구두새 양반은 글 한 자 배우지 못한 까막눈인 어린 종이 어떻게 시를 지을 수 있겠냐고 생각합니다 이며 마음 놓고 시 대결을 권한 것이었지요 내 놈이 무슨 수로 시를 짓겠느냐 요 놈아 이제 도끼고기는 모두 내 것이로다 날이 금강산도 식구경이에요 수염이 다 짜라도 먹어야 양반이라 하옵니다 배에서 꿀을 거리는데 무슨 시를 짓겠습니까 또 일자 무식인 제가 어찌 시를 그도 그렇겠지만 이 눈경치가 아깝지 않느냐 머릿속이 텅 빈 상놈은 어쩔 수가 없구나 무식한 너를 위해 내 쉬운 운자를 낼 테니 그걸 넣어서 지어 보아라 날이 머릿속이 빈 것이 아니라 뱃속이 텅 피어 먹을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구두새 양반은 자신감이 넘쳐 실실 웃으며 말했어요 아님 내가 도끼고기를 모두 먹고 날이 혼자 다 잡숩게 할 수는 없지요 할 수 없죠 네 보십시오 그래 좋다 맨 끝말에 까짜가 세 번 들어가는 시를 짓기로 하자 원래 신은 네 줄이지만 내가 무식한 놈이니 한 줄을 줄여 세 줄로 해주마 좋습니다 문제를 낸 구두새 양반은 고기를 혼자 다 먹을 생각에 입이 솥뚜껑만하게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어린 종이 토끼 앞다리를 쑥 빼어 입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 고기가 다 구워졌을까? 아니 저놈이 구두새 양반이 깜짝 놀라 눈이 번쩍 커지는 가운데 어린 종은 구운 토끼 고기 앞다리를 물어 뜯으며 말했습니다 맛이 있을까? 너 이노 구두새 양반은 눈을 불아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어린 종은 고기를 입에 넣고 우직우직 씹으며 말했지요 어디 먹어볼까? 어린 종은 앞다리를 꿀꺽 삼켰습니다 이놈이 시도 짓지 않고 미리 먹기부터 하면 어떡하냐 어린 종이 토끼 다리를 먹어 치우자 구두새 양반은 화가 나서 성난 호랑이 얼굴을 하고 몹시 꾸짖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이는 시를 다 짓고 먹었는데요? 이놈 봐라 시를 벌써 다 지었다고 그럼요 소인이 벌써 까짜를 세 번 넣어 시를 짓지 않았습니까요? 어린 종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구두새 양반은 멀쩡한 토끼 다리를 빼앗긴 게 심통이 나서 눈을 불아리며 어린 종을 쏘아 보았어요 그러곤 어디 말해보란 듯 물었습니다 내 놈이 무슨 시를 지었단 말이냐 자 들어 보십시오 다시 읊어드리지요 이 고기가 다 구워졌을까? 맛이 있을까? 어디 먹어볼까? 시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만 어떻습니까? 까막눈에 머리도 텅 빈 소인이지만 아주 쉽군요 말씀하신 대로 끝에 까짜가 세 번 들어갔습니다 이래도 소인이 잘못했습니까요? 구두새 양반은 어이가 없었지만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젠 이 고기를 제가 다 먹어도 되겠지요? 구두새 양반이 잠자코 있자 어린 종이 고기를 집어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고기는 나리께서 잡수십시오 저보다 나리께서 많이 잡수셔야죠 구두새 양반은 한동안 어린 종을 바라보다가 부끄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구나 나는 그러진 못했는데 너는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아니다 내가 먹어라 나리 사람이란 모름지기 남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고기 잡수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나리께서 기운이 없어 못 가시게 되면 제가 나리를 얻고 산길을 내려가야 되질 않습니까요 고기를 잡수시라는 것은 나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칫 하다가는 나리를 얻고 가야 할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오니 사양 마시고 잡수십시오 구두새 양반은 고기를 먹으며 저밖에 몰랐던 자신을 뉘우치고 어린 종에게 참된 배려가 무엇인지를 배웠답니다 사랑합니다 Đại tropical wordt 이 boêm 모름 그래서 이런 и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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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